할렐루야, 진짜 살길입니다. 그날도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30분쯤 거실에서 일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. 당연히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. 그런데 전화벨이 끈질기게 울렸다. 한 번에 수십 번을 울리다가 끊어지고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다.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할 기세였다. 나는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다. 여보세요? 집사님, 지금 뭐하세요? 뉴질랜드의 박집사였다. 박집사님, 지금 서울시간 새벽 4시 반입니다. 뭐하긴요, 자고 있었지요? 자, 자다니요. 큰일이 났는데 어서 일어나세요. 왜 그러세요? 아, 일어나세요.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. 연락이 올 겁니다. 자다 깨서 좀 황당했지만 큰일이라고 하니 정신이 번쩍났다. 전화를 끊고 일어나 샤워를 하고 한 시간 동안 거실 소파 위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. 기도를 마치고 외출복을 차려 입고 소파에 앉아서 연락을 기다렸다. 8시 30분쯤 청와대 비상 전화벨이 울렸다. 당시 심윤조 외교비서관 현재 국회의원이었다. 수석님 일이 생겼습니다. 빨리 나오셔야겠습니다.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. 그 일은 나중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그때는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신속하게 움직일 때였다. 당연히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. 박 집사는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모른 채 나를 위해 기도를 하는 중에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준 것이었다. 나는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한 덕분에 심적으로 여유가 있었다. 이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. 그렇게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박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. 집사님 혼나셨죠? 네 혼났습니다. 이제는 좀 가라앉았는데요. 조금 더 갈 거예요. 계속 기도하셔야 해요. 그 사건은 정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마무리되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? 방언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경험한 신기한 일이었다.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뉴질랜드에 있는 박 집사를 통해 나에게 미리 기도를 시키신 것이었다.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.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며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미리 기도하게 하십니다. 기도하면 위험에서 건지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.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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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